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자리였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장마간 복귀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조금 방송시간이 늦어졌구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여기 남해지역에도 밤만 되면 굉장히 춥네요 산속이라서 그런가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구요 오늘 시장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 좀 올라왔죠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이제 좀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아직은 조정 구간에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구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지수 흐름은 좀 지지부진 할 거다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냥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구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닥으로 대량 메스트롬 외국인 수급을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셀티론의 코로나 치료제 경쟁사죠 또 이제 일라이 릴리사가 항체 치료제 임상을 얼마 전에 이제 중단을 했었는데 개발 포기 기사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구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치료제 쪽으로 항체 치료제 쪽으로 지금 어 주요 개발사가 리즈네론 그리고 셀티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 향후 수조원의 매출이 좀 가셔야 될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음 코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56% 올라서 2330 2330 포인트로 마감했구요 코스닥 지수는 0.7% 올라서 어 783 포인트 음 마감했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오늘 양봉 이렇게 보시면 양봉으로 올라섰다는 부분 긍정적인데 그래도 아직은 오늘 보시면 저항을 또 이제 그 어제 붕괴됐던 121선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어 이게 지속가능한 어떤 추세 전환일지는 조금 모르겠구요 예 추세 전환까지는 좀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이 좀 강력하게 유지가 된다면 좀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외국인 수급이 코스닥 시장으로 한 2300억 정도 들어왔고 개인의 수급이 2200억 빠졌는데 고대로 빠졌죠 뭐 기관 이제 큰 변동은 없었고 어쨌든 이 외국인의 이 수급 자체가 음 프로그램이었어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다 프로그램 2400억 여기 보시죠 최근에 프로그램이 조금씩 들어오는 부분들 그래서 기계적으로 좀 들어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뭐 제넥신 같은 거 외국인 엄청 많이 샀죠 그런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성 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이런 물량은 사실 좀 올라오면 매도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 반전 신호로서 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낫다고 생각되고요 예 그게 좀 맞고 코스피 상은 큰 수급적인 변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업종별로는 조금 변화가 있었죠 오늘 기아차 현대차 쪽 수급 붙으면서 특히 기아차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붙는데 실적이 굉장히 우수했죠 충당금 부분을 제외하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음 분기부터 또 좋은 어떤 실적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어떤 예상을 시장에서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대량으로 오늘 업종 단위에선 가장 크게 들어온 어떤 자동차 업종이었다 우수 장비가 이제 자동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전자 494억 그리고 의약품 쪽으로 237억 이렇게 순매수로 오면서 코스피 쪽에도 외국인이 한 천억 정도 순매수 기관이 오늘 2300억 금융투에서 좀 나왔네요 연기금도 조금 나왔고 어쨌든 뭐 이런 흐름을 좀 보였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목에도 있었지만 외국인의 코싹 순매수는 대량 순매수는 프로그램성으로 붙은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 반전을 알리는 그런 어떤 수급의 신호탄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는 시장은 조정의 흐름을 좀 겪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섣불리 뭐 여기가 저점이다 뭐 이렇게는 아직까지는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지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지수 흐름 자체는 저는 뭐 대세 상승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조정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그 종목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종목을 팔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셨죠?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주식 경험 많지만 시장 시황이 어떻게 될 걸 해가지고 주식을 팔았다 다시 나중에 사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해서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시장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측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수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거는 저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알 수도 없는 거고 종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종목 관점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되지 막 시황만 맨날 분석해가지고 그 주식 투자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사람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종목 중심으로 업종 중심으로 특히나 이제 성장 업종 그 안에 주도력을 가지는 종목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하고 강력 홀딩 하면서 나가는 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121선을 깼습니다 깼기 때문에 조종을 조금 길게 만들 수 있다 지금 뭐 드라마틱하게 어떤 상황이 확 반전되는 게 있지 않으면 사실 조금 지지분한 흐름은 나올 것 같고요 지수는 코스피 지수도 어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 이거 이거 밑으로 좀 밀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얘기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61선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지 형태가 아니라 이제 깬 상태에서 밑꼬리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 또 깨지거든요 오늘 깨졌죠 깨져서 마이너스로 마감됐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는 예측이나 예상하기보다는요 그냥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정도를 인식하면서 그런 부분이 내가 가진 종목들이나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영향이 있어서 시세가 이렇구나 하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미리 막 주식을 다 팔고 또 이제 어 여기 이제 기술적으로 저점이고 지수 이제 더 이상 빠지기 힘들겠네 생각해서 여기서 막 왕창 사거나 레버리지를 막 팍 해가지고 사고 하면 꼭 통수 맞거든요 그게 내가 시장을 맞출 수 있다는 그걸 가지고서 접근한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예상하지 말자 그렇게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나스닥도 1.6% 다우도 2.2% S&P도 1.8% 이렇게 밀리면서 사실 오늘 아시아 정시 좀 많이 밀릴 걸로 예상했고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했어요 일본 증시도 보압정도 마감됐고 양봉으로 마감됐죠 홍공 증시도 1.2%면 뭐 미국 대비 양호했고 대만도 뭐 보압정도 마감됐잖아요 양봉이고 중국도 보시면 양봉에다가 플러스권으로 마감됐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너무 과도하기 좀 밀렸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미국보단 양호했고 오히려 이제 코스닥은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뭐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3.7% 빠졌으니까 오늘 뭐 반격이 좀 나온 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코스닥 지수는 고점 부근에서 레버릴을 쓴 사람들은 물량 나오기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을 작정하고 빼겠다는 측이 메이저 측의 어떤 의도가 있다면 여기까지는 열어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인식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글로벌 증시에 지금 계속적으로 압박 요인이 되는 부분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한데요 그거 한번 제가 일단 먼저 체크 한번 들을게요 전세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4,300만 명 4,350만 명 미국이 870만 명 인도가 790만 명 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주황색 막대글루표가 전세계 일별 확진자 수인데요 4월달에 보시면 10만 명 정도 되다가 6월달 7월달 넘어가면서 20만 명 30만 명 됐다가 최근에 40만 명을 계속 넘다가 지금 50만 명을 넘어서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가히 대유행이 다시 또 2차 유행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유럽의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영국이 지금 상위권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죠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인데 계절도 계절인 만큼 지금 현재 독감과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수치만 얘기해 드릴 수 있지 이거 어떻게 될 거다 이거는 지금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해외 세계 이제 코로나 현황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어제자 보면 100명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0명 내외 정도로 조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세계는 지금 미국이 뭐 8만 명도 늘어나잖아요 6만 명 어제자로는 6만 명, 인도 3만 명, 브라질 2만 9천 명, 프랑스가 7만 8천 명, 스페인이 5만 2천 명 야 지금 유럽이 지금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안 나오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 보여지는데요 영국도 2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1만 7천 명 유럽이 좀 심각한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치료제 백신에 대한 기사나 이제 진행 상황들은 계속적으로 뭐 매일마다 이제 기사화 되고 있고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극찬한 항체 치료제를 실제 써보니 효과가 탁월했다 해가지고 호흡곤란을 겪던 영국의 한 여성이 이 단일클론 항체가 실제 임상에 참여했나 봐요 큰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요 단일클론 항체를 주사 맞은 날 바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으며 산소 호흡기의 도움을 크게 줄였다 아직 회복되고 있지만 일주일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뭐 일단은 영국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리제네론의 그 코로나 항체 치료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음 사실 미국하고 영국에서 진행하는 이 치료제나 백신은 사실 그 영국의 이제 제약사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미국의 이제 제약사 뭐 리제네론 같은 이 미영에 음 제약사 쪽으로 패권을 주려는 그런 어떤 경향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리제네론의 어떤 코로나 치료제가 아마 승인받게 되면 그쪽을 주로 쓸 거라고 보여져요 보니까 이게 결국은 굉장히 무기화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글로벌 패권 외교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부분일 거잖아요 분명 힘일 거고 어떤 국가의 힘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 다른 국가에서 만든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조금 지금 느껴지는 어떤 그런 기류 자체가 패권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그런 느낌들을 받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난 9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영국에서 즉 코로나 환자 대상으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임상 계획이다 어 2천명에 투여를 하겠다 음 그냥 이건 보세요 이제 셀티론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뭐 뭐 천명 단위 뭐 몇백 명 단위로 임상을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속도도 이제 늦고 어 여긴 보시면 이 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거는 푸쉬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2천명 투여하고 있고 뭐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그런 어떤 미형의 패권의 어떤 흐름이 조금 감지되다는 게 좀 아쉽죠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고 이거 보시면 미국에 이제 리젠론이 생산한 것이라고 써 있죠 음 그래서 지금 어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판데믹 초기부터 병원 입원 환자에 활용할 수 있는 치료제를 찾기 위해 옥스포드대 연구진 주도로 추진 중인 리커버리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인 바 있다 해서 덱사메타손이 그렇게 좀 쓰이고 있고 지금 항체 치료제를 리젠레노론의 중심으로 영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예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회사잖아요 영국 다국적 제각사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지난 10월 13일날 임상 3상에 돌입했다 그렇게 좀 나왔고 이미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떻습니까 3상에서 이제 만명 대상으로 하는데요 미국으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보시면 5600억 정도로 투자를 받았어요 결국 이제 임상 3상이 완료되면 미국에 이제 10만 회분을 먼저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셀트론도 이런 제안이 어떤 국가에서든 아마 들어왔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부랑 하고 있는 거였고 단독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었을 거고 우리 이제 또 셀트론 그룹 셀트론이라는 또 서정유 회장의 어떤 경영 철학 자체도 여기에 뭐 돈 받고 이렇게 또 선 공급하고 이런 방향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것 뿐이지 사실은 셀트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항체 코로나 항체 치료제도 이 정도의 어떤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치료제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 효능 면에서는 나중에 뭐 분명 밝혀지겠지만 검증되겠지만 뭐 리즈네론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에 뒤지지는 않을 거다 예 그거는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는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나 영국 기업 미국이나 영국 다국적 제약사가 아니라는 점이 어 아킬레스 건이다 예 그 부분을 좀 제가 결국은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저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 많이 하고 예 어 어서 출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 먼저 셀티론 그룹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셀티론 양복 나왔어요 예 오늘 장 초반에는 한 2.9% 까지 상승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 지수 반등세를 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 됐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막판에 좀 흘러내린 것 같아요 흘러내리면서 음 뭐 거의 보압에서 이제 마감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양복 마감됐고 플러스 마감됐으니까 예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셀티론 알스퀘어는 오늘 그래도 양복 0.7% 상승 그리고 셀티론 제약도 양복 1.4% 상승 뭐 비슷한 어떤 흐름으로 오늘 전개된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이번 삼성그룹과의 어떤 얘기들을 제가 이제 어쨌든 들었지만 음 변곡점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대를 지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착실히 잘 기대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데넥신 같은 경우 오늘 3% 상승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보시면 15만주 네 15만주 최근에 기관에서는 좀 매도하는 경향이 크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으로 이제 굉장히 기술적으로 아마 들어온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10월 16일부터 들어왔거든요 요날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10월 16일부터 따졌을 때 59만주 금액으로 치면 거의 700억 가까이 되는 자금이 적지 않은 자금이 지금 재넥신의 순매수 외국인의 순매수로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올라오면 나가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방향성을 만든 그런 수급은 아니고요 개인이 이렇게 던진다는 부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물량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신용도 꽤 높았고 신용 장고율도 꽤 높았기 때문에 4% 중후반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까지 겹치면서 아무래도 그런 물량이 여기 프로그램으로 쑥 들어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찌됐든 다 내려왔다 봐요 거의 다 내려왔다 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용기 낼 구간이지 힘들릴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그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LG화학 그 장 끝나고 나온 것 같아요 국민연금에서 물적분할을 이제 반대한다 네 그런 의견을 밝혔는데 어쨌든 국민연금이 지금 한 10% 넘게 갖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10.2%네요 음 어찌됐든 어 30일날 이제 LG화학 임시 주총이 열리는데요 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 참석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이제 이 안건이 통과가 되거든요 이제 물적분할 한다는 그 그룹서 차원의 어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이런 어떤 결정을 한다 야 그럼 거기에 참석하는 다른 기관 주주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주주들도 많이 올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예 알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음 어쨌든 요 내용은요 LG화학에는 뭐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예 호재죠 호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음 어쨌든 뭐 배터리 부문이 나중에 뭐 상장을 하게 된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뭐 그걸로 교체를 하면 되는 문제고 어쨌든 지금은 배당도 받고 또 화학부문의 성장을 이루고 있고 예 뭐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뭐 안 좋게 볼 이유는 없다고 봐요 음 고정도 좀 해석을 한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주식이 오늘 좀 강했지 않습니까 기아차가 오늘 보시면 정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지금 장에 이런 흐름을 보이는 장에서 정고점을 돌파했어요 예 이거는 현대 기아차 그룹이 지금 어떻습니까 주도주 라인에 들어왔고 성장주 라인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충당금 악재 터졌을 때 장중에 7.6%까지 빠졌지만 장대 양봉으로 보아까지 만들었죠 예 그 이유는 지나간 악재를 가지고서 논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성장주는요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서 주가를 논한다면 그건 하수입니다 성장주가 아닌데 과거와 현재 어떤 재무재표나 주가 그 사업 현황을 가지고서 실적을 가지고서 논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 봐요 근데 성장주를 셀티론을 지금 현재와 과거와 어떤 내용 재무적인 내용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에 지금 현재 내용 과거 내용을 가지고서 논하면서 목표 주가 운운한다면 그거는 뭐 하수죠 그런 애널리스트가 있다면 하수고 그런 분석가가 있다면 하수인 거죠 그런 얘기는 별로 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역시나 미래를 향해 있는 부분들을 반영한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주가 흐름이라고 보여줘요 기아차의 흐름이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에서 삼성 SDI 오늘 2.9% 상승했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1% 내외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주요 지지선 라인 중장기평선의 어떤 중간 영역 121선 부근에서 뭐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박셀바이오가 좀 셌죠 이틀 연속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역시나 이제 그 기관 쪽에서의 어떤 그 보호에서 풀리는 물량들이 이제 소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요 안전하게 매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오늘 같은 날 매도하는 게 오히려 깔끔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은 시총 2천억 언더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얘기해 드렸는데 지금 오늘 장중에는 거의 3천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도 관점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안이 좀 많이 터졌죠 장대 양봉이 두 번이나 서고 윗고리까지 생겨버렸고 지금 장 수준을 보더라도 이거 뭐 세력이 끌어올린 건데 세력들도 연말 전에는 물량을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거거든요 양도세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매도 관점을 보시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TBNT 한번 짚어볼게요 최근에 지수하락 때문에 좀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질문하신 분 몇 분 계셔가지고 체크를 해드리면 뭐 겁낼 거 있을까요? 네 전혀 뭐 겁낼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변한 건 없잖아요 뭐 특별한 뉴스 나온 것도 없고요 이슈도 없습니다 10월 14일날 리포팅 이제 그 리포팅이 아니라 이제 자회사 리젠트리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 어 프라이머리 안 이제 완료 시점 자체가 11월 정도 예상된다 추가 임상 사이트 20개를 확보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일단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뭐 진행은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된 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일대주주 이제 KB 자산 운용이 물량을 좀 축소한 부분도 다 알려진 상실이고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코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5G 관련 종목군들 저는 뭐 KMW를 이제 자주 얘기 들었지만 많이 내려왔죠 이번 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요 뭐 고성장주 성장주의 어떤 음 결국 뭐 4차 산업을 위한 어떤 인프라 차원에서의 어떤 그 성장 실적 성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뭐 그 분기 단위 실적 자체가 뭐 일시적으로 좀 그러는 부분이지 사실은 이 종목의 방향성은 좀 확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G에 대해서도 뭐 부정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거나 많이 빠진 부분은 큰 우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종목도 많았지만 사실 종목 수를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두 배가 많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 수가 59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672 종목으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투심이 완벽히 회복되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바닥이다 이런 인식을 확고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미국의 이제 일라일 124 셀트론과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 경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굉장히 덩치 큰 기업입니다 시총이 200조가 넘는 기업이에요 음 이 기업이 지금 개발 중인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포기했다 효과가 없다 고 이제 사실상 판단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결국은 음 저번에 이제 얘기해 듣지만 아 경쟁구도 탈락한 것 같다 얘기 되었는데 뭐 방점이 찍혀 버리는 그런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사실 뭐 셀트론에게는 호재죠 예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뭐 해석을 하시면 될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 다 얘기하면 생산하는 공장에서 문제도 발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참 이렇게 큰 어떤 빅팜 자체가 예 다국적 제약사 빅팜 자체가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좀 예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분야가 그걸 지금 셀트론이 단 한 번도 이때까지 임상에서 실패한 적 없이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뭐 이번에 이제 그 진단 키트 자체도 미국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 했잖아요 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야 이 기업은 어떻게 실패하지 않지 한번도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뭐 사실 뭐 이때까지 한 번도 실패 안 했으니까 뭐 이번에도 성공할 것이다 하는 그거는 사실 에 올바른 어떤 판단하는 방향은 아닌데요 사실 이 기업 그런 어떤 평판도 중요하잖아요 그동안 해온 어떤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야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에 이 기업이 실패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동안 해온 어떤 과정들 ctp27라는 독감 인플루엔자 그 치료제를 10년여간 개발하면서 축조기한 어떤 그 기반 기술 자체를 이번에 활용하면서 거의 뭐 시작부터 성공을 확신하고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포인트고 그게 성공하게 된다면 셀트런 그룹 자체의 위상은 뭐 전 세계에서 알아서 그냥 알아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어떤 예상과 분석들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지난 10월 21일 날 나온 이제 기사인데요 영국 최고 과학고문이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유행성 독감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굉장히 명망있는 사람이거든요 영국 최고 과학보좌관 런던 국가안보전략위원회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성 독감처럼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으로 백신을 제조하는데 평균 10년 걸렸으며 5년 이내였던 적이 없었던 점을 상기시켰다 밸런스는 감염을 완전히 막는 살균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힘들며 이 질병이 계속해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근데 진짜 백신 나왔는데 그거 맞고도 이게 뭐 전파력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뭐 또 백신이 개발돼서 승인맞았다 하더라도 사람들 기대치는 낮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치료제에 포커스가 가겠죠 당연히 어 이거 뭐 백신 맞아도 아니 독감 백신도 50% 효과도 없는데 코로나 백신이 50% 이상 효과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면 아니 맞아도 절반은 코로나에 그냥 걸린다고 보면 아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치료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그런데 일단 어쨌든 뭐 이런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들 명망있는 어 전문가들의 견해가 이렇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 번 얘기 드린 내용이지만 코로나는 지금 유행성 독감 유행성 인플루엔처럼 돌게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지금 셀트리니 하고 있는 이 치료제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스터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반응이 조금 뜨뜨미지근한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해외에는 지금 뭐 1,2,3 상을 동시에 하기도 하고 예 하여튼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뭐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 들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5천억 1조씩 뭐 투입해 주고 어 그래서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KB증권의 자료이긴 하지만요 리제네리 물량을 요렇게 좀 확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도주 정도 확보했고 향후 수개월 내로 이제 30만 노즐을 확보할 수 있다 로슈를 통해서 지금 생산물량을 굉장히 확대시키고 있는 거는 지금 뭐 사실이고요 릴리사가 이제 탈락한 거고 결국은 예 여기에 이제 탈락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셀티론 아스트라제네카가 빨리 올라오는데 이거 너무 건너뛰게 많아 가지고요 사실 좀 모르겠어요 이거 나중에 또 뭐 릴리나 뭐 백신 회사들처럼 나중에 뭔가 좀 문대 터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차곡차곡 예 정석대로 다 밟아온 회사는 여기 셀티론 밖에 없거든요 음 그리고 10년 동안 이걸 해 본 1억이 있는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예 뭐 아무리 뭐 어 뭐랄까 주주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십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정말 하고 싶어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야 이게 셀티론 헬스케어와 셀티론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진짜 아니겠느냐 사실상 예 효능 자체도 음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서 효능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진짜 확인되는 게 핵심이 될 거니까 주가에 움직이는데도 당연히 핵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효능에 대한 부분이 어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로슈 리제네론의 이제 해외 생산을 해외 판매를 담당할 기업이죠 로슈가 리제네론의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공급을 위해서 생산에 5600억을 투자를 하겠다 음 치료용을 연간 65만에서 400만 도스 예방용을 연간 400만 800만 도스 생산 예정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인원까지 뽑고 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 뭐 리제네론 사는 긴급 사용 승인을 지금 FDA에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초 정도에는 뭔가 결판이 날 걸로 보여지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리제네론은 상승으로 마감했거든요 뭔가 좀 조만간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긴 해요 음 그래서 이제 FDA 국장은 이달 초 잠재적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매달 30만에서 40만 도스의 항체 치료제가 필요하며 현재 제약 바이오 업계가 올해 수요를 맞추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네 뭐 치료제 나와도 수요 수요를 맞출 수는 없을 거다 음 나오면 그냥 가져가 있던 사람 줄 수 있겠다 이거예요 사실은 예 그냥 얘기하면 그래서 셀티론이 올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뭐 빠르면 연말 내년 초 승인을 받게 되면 그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건 뭐 여러 예측이 있긴 하지만 말 안 해도 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조원은 뭐 기본일 거라고 생각하구요 여기 보시면 한의 애널리스트가 예 리제네론의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FDA로부터 올해 안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면 예상 매출액은 한 11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을 했다 그냥 뭐 허풍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하루에 50만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계 네 신용플루 때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신용플루는 뭐 기껏 전세계 몇 백만명 확진이 됐던 그런 병입니다 예 근데 지금 코로나는 하루에 50만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걸로 지금 전세계 경제가 파탄이 난 상태고 지금도 지금 막 봉쇄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실효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경제를 정상화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봉쇄를 해가지고 경제 파탄하는 게 나을까요 실효제 나오면 줄 서 있는 상황은 뻔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사의 끝에 있는 내용은 한편 리제네론 왜 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이 한창이다 셀트론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화효과가 가장 높은 항체를 선별해 치료제를 개발한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다 2,3상 단계를 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허가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이상에서 효능 및 안정성이 11월 말까지 확인이 되면 연내 긴급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권중욱 중학방역대책본부 부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치료제는 연내 국산 백신은 내년 허가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항체 치료제가 입원기간이나 중증이행 정도만 줄여도 의료기관 및 방역대책에도 부담이 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모멘텀이죠 그리고 이제 셀티론 본업이죠 바이오 시뮬러 관련된 내용인데요 램시마 SC 3상 결과가 발표됐는데 제형이 달라도 피아주사제잖아요 SC가 원래는 IV형 정맥주사로 놓는 자관면역 치료제인데 피아주사제형으로 바꿔서 지금 유럽에 출시를 한 제품이죠 이걸 3상 결과가 발표됐다 이 제품은 지금 미국 출시를 하기 위해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출시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임상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누적을 더 하고 있어요 안정성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안전하다 또 효능이 오리지널과 거의 동등하면서 이렇게 제형 변경으로 통해서 집에서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누적시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유럽에서 또 마케팅을 하거나 또 이제 매출을 확대시키는데 활용이 되어질 거고요 또 유럽을 미국을 진출하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지금 인플렉시맵 자가 면역 질환치료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그 휴미라 계열 쪽이라든지 엠브라 계열 쪽으로의 어떤 확장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유럽 출시인데 무슨 삼성결과를 말판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데이터를 계속 누적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결국은 어 기본 제품과 효능에서 차이 없다는 것들 계속적으로 누적하는 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만큼 의사는 더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처방하는데 더 이제 어 어 용이 할 테니까요 음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예 무슨 내용이라면 그래서 매년 뭐 어 4천 명 이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마티스 관절염 전문가가 참석하는 아태 지역의 최대 규모 학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 또 이제 출시를 할 때는 또 중요하겠죠 이쪽에 있는 의사들이 이제 어 참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어떤 내용을 발표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상준 셀트론 임상개발 본부 수석 부사장이 이제 얘기한 거 의료계 요구에 따라서 개발된 램시마 SC의 안정성과 효과가 임상 결과를 통해 입증된 만큼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기대가 크죠 기대가 큰데 매출이 본격 찍히는 거는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빠르면 4분기 내년 1분기 내년 정도 돼야 이제 온기에 어떤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실 약간 그 부분에서의 어 매출 지연이 최근에 주가를 조금 더 하방으로 밀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3분기는 뭐 실적 뭐 컨센서스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4분기가 예상보다 별로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트룩시마가 점유율이 약간 정체죠 미국에서 그렇죠 그리고 램시마 SC가 예상만큼의 실적이 조금 지연돼서 내년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 주가를 조금 더 누르는데 용이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음 하지만 그거는 추세적인 어떤 방향을 만들어내는 그런 악재라기보다는 예 어 일시적인 어떤 요인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4분기 정도 실적 부분이 예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혹여라도 나온다는 게 아니라 혹여라도 나온다 하더라도 이 셀트룸 그룹주에 대한 장기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장기 투자 어떤 관점에서의 명분이 예 주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함없다 투자 전략은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기사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얘기 드린 거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셀트론의 관계 도식도 부분을 너무 이제 음 너무 급하게 좀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정리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정리를 그냥 한 여섯 문맥 정도로 딱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음 한번 좀 말씀 드려 볼게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셀트론의 관계 도식도 차원에서 어 이제 좀 변곡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셀트론의 주가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 그 논리구조 이제 얘기는 삼성생명은 이제 보험업법 개정 시에 지금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21존을 매각을 해야 돼요 음 근데 이제 타사가 아닌 자사 예 그룹 내에서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게 가장 깔끔하잖아요 어디 뭐 백기사 부르고 어디 그런 것보다는 있어서 이제 삼성물산이 사주는 게 지금 지배구조상 가장 깔끔해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식 제일 많이 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물산이 뭐 삼성전 삼성 그 전재를 지배하고 이런 구조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해 주는 게 좋은데 가장 깔끔한데 지배구조상 근데 삼성물산이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삼성전자가 뭐 한두 푼도 아니고 21존인데 근데 이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그룹 지배력에 영향이 없는 그렇죠 비핵심 자산 삼성바이오 미래성장 동력이긴 하지만 지배구조상 삼성바이오 지분이 지금 뭐 삼성전자와 합치면 몇 퍼센트입니까 74% 거든요 그럼 이거 좀 줄여도 되거든요 음 그런다고 뭐 경영권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예 이게 지배구조상 뭐 문제 일으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이 삼성바이오에게 43% 지분가치 이게 한 18조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주가 올랐을 때는 21조원 훌쩍 넘었었죠 음 그래서 이제 계열사 내에서 삼성전자가 현금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삼성전자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삼성물산 이제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돈이 없는데 삼성바이오 지분을 넘기고 현금 받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삼성바이오를 뭐 사줄만한 그룹 내 회사가 있느냐 돈이 많은 회사가 삼성전자 많잖아 현금 자산 엄청나게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의 지분을 인수하고 그 자금으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삼성성명 가지고 있는 자산총액 3% 이상 넘어가는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 이게 아주 깔끔하고 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굉장히 깔끔해지죠 이렇게 하면 이재용 부회장 삼성불산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 이해해 주는 아주 깔끔한 구도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삼성바이오 주가가 높은 시총을 유지하는 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경영권을 방어한다 경영권을 지금 현재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음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나리오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럴 가능성이 높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셀티론 주가가 좀 낮아 낮다기 보다는 오르지 않는 게 뭐 당연히 수급성 유리했을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고요 음 이 부분을 어제 얘기 드렸던 거예요 결국은 좀 두서없이 얘기 드렸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여튼 오늘 외국인의 코스닥 대량 매수는 뭐 아직까지는 저점 확인했다는 수급을 하고 100%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셀티론은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코로나 항제치료제 개발 경쟁 구도에서 이 리제너론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가능성 높은 기업이다 음 미영이라는 미국과 영국이라는 이 글로벌 패권 국가라는 브랜드를 갖지 못한 게 아킬레스 건이긴 하지만 이거 긴급 사용 승인받고 해외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어 제가 볼 때는 예 정말 대단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뭐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음 쉬운 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네 힘내시고 함께 이 상황을 현명하게 잘 분석해서 이겨내도록 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도 네 아직 매주에 있는데 음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에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